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우와! 얘를 크다! 오 크다 크다 크다! 뭐야 뭐야 이거? 방어 아니야? 오 따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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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! 어 2등! 1등! 어 2등! 오케이! 오케이! 최전! 오케이! 야야야야야 걸어놨어 걸어놨어 최전화 저녁전 하는구나! 크다 크다 사이즈 좋다 와 사이즈 좋다! 울팀 눈 보일 것 같아 울팀 타임! 와! 오! 울팀 파워 손막 좋다! 와 이거 안고 자고 싶네 뒤에 뒤에 뒤에! 뒤에 뒤에! 강남이 어디서 벙글벙글해요! 난리야 난리! 이거 잡아야 돼! 저 뒤에 맞네 뒤가 더 많지? 어? 뒤가 더 많아 야야야야야.. 아이 씨! 저커에 따라 온다 저커에 따라와요 저커 무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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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!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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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! 아 여기 불편해 야 뜰쳐줘봐 뜰쳐줘봐 오케이 야 근데 짐이 많아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가진 주태를 다 버렸네 땡큰 땡큰 야 울진 부시리야 아우 좋아요 이덕아 부시리 80폼 아우 좋아 현재 두 분이 방어 넘버1 부시리 넘버1입니다 와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낚시는요 파핑 낚시인데 자 오늘은 대방어와 부시리 조가가 있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제가 메다크 부시리를 던지면 나와요 함께 하시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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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어디어디어디 가라스 가라스 와우 야 저 큰데 오우 크다 크다 커 오우 잔챙인데 작지 않네 작지 않네 와 쌍이 좋다 와 쌍이 좋다 오우 뭐야 뭐야 방어 우와 잔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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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이 좋네요 방어입니다 방어 자 자 방어 싫어합니다 자 방어 94 2다이머 재자씨 누릅니다 오우 오우 우와 무십 일 아아아아 재자다 아아 조차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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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잡으세요 왔어 와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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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나랑 자리 바꿔! 이쪽으로 오세요! 감사합니다! 네! 고고하세요! 오오오! 우와! 와! 태국 선배님 이 신나리! 아! 퍼폐 왔다!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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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온다 온다 온다! 온다 온다 온다! 척 척 척 척 척! 온다 온다 온다! 척 척 척 척, 척 척 척 척! 초 초 초 초 초, 초 초! 으하! 오하! λη터! 우와青으로 아기 howards 파 GC3 와 아기 9T meine Berge 와아 firm Anger 와아 선 떼auf 와아Madge 태국 때! 우와아était 네隨차! 빨리빨리 빨리빨리. 둘째. 둘째 빨리빨리, 둘째 빨리빨리.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집어넣어. 오케이. 아 무섭다 무서워. 진정시키고 진정시키고. 보인다. 됐어. 나이스. 오 근소. 이수근. 조근이 형 세리머니는 다 모아서 하자. 제 인생 파핑으로 처음 잡기를 한건데 등에 걸려서 힘들긴 했습니다. 나름대로 메다급을 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. 도대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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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세다 이거. 원핸더. 주시를 원핸더 한다고. 한 손이 프라이. 이거 그냥 울려버리겠다. 역시 분당의 구원이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히트! 왔다! 한 마리, 한 마리. 잘한다, 너 낚시! 나랑 바꿔? 오! 고고! 다이소! 오, 히트! 야, 왜이래 얘!! 강제로 제압해! 힘으로. 힘이 없어... 히트 여기 있습니다. 한 번만 더... 활라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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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형 뭐 한 거야 지금? 얘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형 뭐 한 거야 지금?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다 왔다 왔어 왔어 잠깐만 있겨! 있어 있어 있어! 조심하세요 잡아드려 잡아드려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차 터졌다 야 아이고 아이차 터졌다 야 아이차 터졌다 야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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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이 참 기령이야 진짜 아이고 아이차 터졌다 야 아 아니야 아니야 이 형이 참 기령이야 감으세요 아 힘이 안 빠져 떴다 떴다 이게 아 이게 뿌리에 찔렸네 아이차 터졌다 야 자 뚫채 빨리 가 자 앞에서 쏘줘 앞에서 아 앞에서 어떻게 쏘겨요 빨리 해 아 난간이에요 아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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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해 빨리 울리라고 어떡하여 야 뭐해 어 불아포 야 조금만 더 셋이서 셋이서 뭐하는 거야 자 빨리 떠 아 빨리 트우라고 아 빨리 트우라고 아 빨리 트우라고 아 빨리 트우라고 아 아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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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아우 대단한 것도 아닌데 거 쓸 때 없이 거 방금 옆구리를 끼워가지고 아 얘는 워낙 고생이 찔렸네 아 아 옆구리 찔려가지고 아 아 대로 얼링은 98이에요 절대 내 표정을 읽히지 않겠어 하하하하 어 코코 베이스 산타 하하하하 파이팅 선생님 아 정말 엄청 막혀 어 라스트 캐스테이 왔어 우와 얘 크다 어 크다 크다 야 씨야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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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 충분해 어 쟤 잘 잡아 야 씨 우와 우와 대물이다 으아 아 대물이다 대물이다 어 드디어 왔다 동치면 안 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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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치면 안 돼 대박 어구구구구 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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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. 아니다 우와! 취다! 와! 수군아 힘내! 수군아! 대단히 20이래요! 수군아 힘내! 와... 힘내! 뭐야 뭐야! 뭐야 이거 방어 아니야? 나 뭐야! 이거 뭐야? 야 뭐야 이거? 살짝 떨렸어 잡았어 잡았어 대박 이수경 장 오셨어 장 오셨어 와 대박 이게 뭐야 이거 장 오셨습니다 대박이다 장 오셨다 진짜 야 이거 경사다 경사 야 이게 뭐야 아직 끊지 마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와 이게 뭐야 자 길이 잡시다 자 2미터 사갖고 야 이거 한번 깔아보니 평생 상황인데 이걸 깔아야겠네 2미터 사갖고 있습니다 진짜 크다 진짜 크다 3급 2급 2급 1,2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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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,2급 야 진짜 그 형한테도 하나 주세요 경사다 경사 넓어 수군 참여 오셨다 야 수군 너무 하나다 하나, 둘 수근이 참고적으로 165인가 그래요 162인가 하나, 둘, 셋 와 대박이다 하나, 셋